네, 텐텐쇼에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즘 홈트레이닝 세트 오늘 함께하시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몸매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나연입니다. 네, 더운 여름날 운동하기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시원하게 함께해보세요. 이수진입니다. 헬스장 가는 것도 덥고, 귀찮고, 몇십만 원 들여서 어디 센터에 끊어놔도요, 가질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 비용 생각하신다면, 요즘에는 홈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TV 보시면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셀프로 운동하는 게 대세거든요. 요즘 동영상이라든지 SNS 보시면 워낙 간단한 운동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짐볼들을 많이 찾으십니다만 지중해 저가의 짐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잠깐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거는 지금 어머, 의자에 앉아있어.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뻐서 저희 이제 커버를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커버 밑에 틀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짐볼이잖아요. 근데 이 짐볼도 두께감이 굉장히 도톰해서 아예 프리미엄 사양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어차피 한 번 사시면 오래 쓰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틀이 있는데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틀 성형 자체를 아예 디자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드리는 커버까지 두 개를 드릴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아예 그냥 싹 씌워놓으시면 그냥 인테리어적으로도요. 친구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왜 그냥 짐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쓰여져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켠에 놓고 TV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왜 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앉아도 괜찮아요. 기대고 앉아도 요즘에 왜 겨드랑이부터 해서 여기 부유방살이나 이런데 왜 나이 들면 살찌는 게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해서 그렇거든요. 쫙 한 번 늘려보면서 쫙 어머 잘 늘어나네. 시원하죠. 그냥 내가 혼자 할 때하고 이렇게 의지를 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런 식으로 쭉쭉 늘리는 스트레칭 도구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앉아서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요. 앉아만 있어도 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앉아만 있어도 허리랑 여기 코어 있죠. 중심 부위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이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뛰고 걷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운동이 아니라 진짜 연예인들이나 모델이나 몸매 관리하는 여성들을 보면 집에서 수시로 자세를 잡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유연하게 계속 움직여주더라고요. 틈틈이.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중간중간 짬 나실 때 갑자기 설거지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럴 때도 중간중간에 쓰시기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런 짐볼인데 저희 거 예쁜 걸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시고요.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어디 제가 가면 꼭 저걸 사야 되는데 했었어요. 맞아요. 폼롤러까지도 오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칭만으로 풀리지 않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광배근까지 풀어주시고요. 큰 근육들은 엉덩이 근육까지 그리고 기립근까지 이렇게 쫙 풀어줄 수 있으니까 폼롤러 따로 사지 마세요. 이거는 집에서 요즘에는 필수더라고요. 자 이거까지도 같이 드리는 구성품 근데 이런 롤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스틱이 쏙 나오죠. 안쪽에 또 선물이 들어있어요. 자 또 작은 폼롤러가 들어있고요. 소재도 다르기 때문에 또 부위별로 다르게 또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 있는 가장 작은 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분들 종아리 같은 거 진짜 아프시죠? 요즘에 붓고 문질러야 돼요.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 풀어줄 수 있는 롤러까지도 3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홈트레이닝을 집에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모델분들 스트레칭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의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앉아서 팔만 그냥 쭉 위로 올려도 그냥 앉아서 팔만 양옆으로 쭉 펴도 나는 운동하는 여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깔고 있는 요가 타월도 무조건 드릴 겁니다. 컬러가 다양하게 있는데 랜덤 발송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마사지 볼도 돌기가 있는 형태하고 요렇게 깔끔한 거하고 두 가지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은 발바닥 발바닥 마사지 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이렇게 왜 짐볼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도 너무 시원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발바닥도 뭔가 이렇게 뭉치는 것 같고 시원하게 좀 마사지 필요하잖아요. 발마사지 하시고 팔마사지 하시고 지금 보시는 커버까지 자 기본적으로 그레이 컬러는 무조건 가고요. 컬러감 있는 것들 랜덤으로 하나를 더 드려서 자 지금 아리즈브랜드의 홈트레이닝 세트를 완벽한 풀 세트를 자 2018년 마지막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쇼틱쇼라서 10% 할인에 적립금 쏩니다. 그럼요. 아리즈마메 이미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구성품을 가져가시는데 10%의 할인 그리고 10%의 적립금 액틱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앱으로 여러분 빨리 들어오시고요. 무이자 6개월도 가능하니까 알뜰한 조건으로 우리집 홈트레이닝 풀세트를 오늘 마련해보세요. 자 고르실 거 없습니다. 그냥 주문만 하시고 결제만 하시면 전체 모든 구성을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배에다가 의지하면서 팔만 들어 올려도 등 있죠. 등 있는 데가 뻐근해서 맨날 맨날 쑤신다 어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등도 풀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풀어야 되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스트레칭만 잘하셔도 건강에도 도움받아보실 수 있고 몸매 라인에도 도움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아줌마이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애들 키우면서 어디 가서 할 겨를이 없는 근데 이거 하나 딱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죠.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커버까지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짐볼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 보고서는 우리 인테리어 소품으로 소품으로 활용할래요. 의자로 활용할래요.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 한구석에 놔도 너무나 예쁘게 인테리어까지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또 앉아보고 운동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예쁘게 또 집에서 활용해보세요. 네. 진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배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집 한켠에 또 이렇게 틀이 있어서 왔다 갔다 흔들거리지 않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운동기구들이 자칫 잘못하면 디자인적으로 집안 인테리어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소파 앞에다가 육아타월 깔아놓고 이렇게 놔뒀는데도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애들이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오늘 고르시는 거 없이 전체 풀세트 다 갑니다. 그냥 얘한테 의지를 해서 살짝만 지탱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운동 효과 여러분 팔 쭉쭉 피는 거 언제 하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등 한 번 쫙 피는 거 언제 하셨어요? 그런 스트레칭 안 하고 아이고 허리 쑤셔 아이고 진짜 등이 왜 이렇게 뻐근한 거야 이 말씀 하셨어요? 날도 더운데 날 더운데 헬스장 가서 어디 요가에 가서 정말 이제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나 포기할래 하실 거예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분 남아있고요. 저희 마지막 생방송 2018년도에는 마지막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니까 다시 한 번 홀세트 보시면서 준비받을게요. 코어피폴 세트뿐만 아니라 폼롤러 세트 마사지 오일도 두 가지 종류나 그리고 요가 타월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코어피폴에서 찍을 수 있는 커버까지도 두 가지 종류가 가다 보니까 자 이 모든 거 가져가시는 가격대 앱으로 들어오시면 10% 할인 적립금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뭐라 하든 걱정하지 마니 항상 너를 믿고 지켜줄 거야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니 항상 나를 믿고 일어서야 해 I want you to know it I want you to baby 집에서 요즘에 운동하는 게 대세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뭐 입고 운동해야 되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TV 보시면서 공간 차지도 안 해요 이 정도예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서 저희가 커버를 두 개나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아예 디자인 특허를 받은 틀이 받쳐있기 때문에 약간 의자처럼 앉기도 수월합니다 그냥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는 거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치 효과가 된다는 거 한번 기지개 피듯이 여기 앉아서 쭉쭉 한번 펴보시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마사지 샵에 가는 것보다 저는 요즘에 아리짐볼에서 스트레칭하는 거에 맞들렸어요 맞아요 너무나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짐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짐볼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막 미끄러지고 자세 잡기도 어렵고 해서 초보자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받침대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어떤 자세든 편안하게 그리고 짐볼 특유의 이런 자세를 잡으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동이 제대로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팔만 들어도요 등이랑 엉덩이 힙 있는 데랑 허벅지 뒤에 있죠 정말 이렇게 파워가 딱 들어가니까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운동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헬스장이나 요가나 어디 필라테스 끊으려고 하면 몇십만 원 근데 가세요 귀찮다고 핑계대고 오늘은 뭐 일이 있네 회식이 있네 약속이 있네 안 가게 되는 게 운동이라는 건데 그래서 홈트가 열풍이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백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관리의 시대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2018년 마지막 생방송에서 아예 폴세트 아리즘의 이 홈트레이닝 폴세트를 보신의 코어피폴부터 해서 그 다음에 폼 롤러 세트도 세 가지 종류나 돼요 마사지볼에 지금 돌기 있는 거 요가 탁월까지 완벽한 폴세트를 한 달에 18,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쁜 짐볼에다가 맨날 맨날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운동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막 근력운동 막 대단한 거 아령 들고 해야지 운동이 아니거든요 여기 흔들리는 짐볼에 딱 앉아서 바른 자세를 잡는 것만으로도 코어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배에 힘 들어가요 요것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 진짜 달라질걸요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어 저거는 뭐 의자처럼 생겼어 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이게 그냥 짐볼만 덩어라니 있으면 여러분 써보신 분들 아실 거 얘가 막 굴러다녀요 어머어머 저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참 눈에 거슬렸잖아요 아예 얘를 지탱할 수 있는 고정된 판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디자인 특허를 받아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틀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이 위에 앉아서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커버를 드리는데 커버도 우리 수진씨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제 그레이 컬러고 그레이는 이제 공통으로 가고요 컬러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려서 요렇게 이제 씌우면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예쁜 의자 하나 산 것처럼 그리고 얘를 일반 의자에서는 우리가 그냥 힘없이 착 앉아있지만 이거는 배에 딱 힘을 주고 여기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스마트폰 하는 것만으로도 요 부위들이 딱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이 배의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신경 안 쓰면 우리가 쫙 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배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세도 흐트러지고요 요렇게 앉아있는 것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도 오늘 투자하실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작 하나를 제가 보여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요 저희 요거 타월도 드릴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쉽게 여기에 팔을 이렇게 걸치고요 걸치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소파에도 그냥 걸쳐서 누워서 낮잠 주무시고 TV 보시잖아요 얘한테 걸쳐가지고 요렇게 기대면 여기가 벌써 스트레칭이 되고요 여기에도 스트레칭이 되면서 팔을 한번 쭉 핍니다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쭉쭉쭉쭉 여자는 이 겨드랑이 이 부분을 정말 잘 풀어주고 순환을 잘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쭉쭉 요렇게 요 동작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작만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짐볼에다가 커버에다가 자 안쪽에 지금 다 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보셔도 프리미엄급으로 가져가시는데 우리 수진씨가 지금 폼롤러 또 보여드릴 거예요 시원해 아니 이제 마트다 어디 샵에 가면 수진씨 폼롤러도 비싸더라 맞아요 굉장히 비싸요 저희는 아예 오늘 구성품으로 이렇게 폼롤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옆섬 여기 광배근이 뭉쳐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등 부분 여러분 여기 등이 이렇게 굽어있으신 분들 계시죠 자 기립근 부분도 제가 바이크 때문에 약간 움직이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이러면은 몸이 쫙 펴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 엉덩이도 많이 뭉쳐있으시죠 그래서 엉덩이도 이런 큰 근육들 자 요 폼롤러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것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폼롤러 가는데 자 우리 이거 하나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안에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폼롤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큼지막한 거 안쪽 딱 빼보시면 또 중간 크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것도 부위부위별로 또 폼롤러 사용해주시면 되는 거고 짠 안쪽에도 요거는 정말 미세한 근육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같은 거 많이 뭉치고 붓기 많으시죠 자 요거를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병으로 막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맥주큐 그러지 말고 자 이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는 이 롤러를 이용해서 딱 풀어주게 되면 너무나 개운합니다 시원한 거 또 있어요 수지씨 제가 들고 있어요 마사지 모를 두 개나 또 드려요 이걸 또 드려요 요즘에 이런 거 따로 막 몇만억씩 사시잖아요 돌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얘는 진짜 좋은 게 돌기 있는 거는 발바닥 문지르려면 너무너무 발 마사지 시원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행 가실 때도 들고 다니시면 좋은 게 이런 데도 막 뭉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어깨 이런 데도 뭉치잖아요 그냥 얘 이용해서 셀프 마사지 하시기에 너무 좋거든요 자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짐볼 저희 짐볼 드리고요 아리 짐볼 그 다음에 요가 타월이 있습니다 지금 깔려있는 게 지금 요가 타월인데 이 타월도 움직이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쓰시기 너무 좋은데 자 홈 트레이닝 세트 저희 오늘 정말 초택가 해드리면서 2018년 마지막 생방송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하세요 건강 관리하세요 지금 이 짐볼에다가 홈 롤러 세트에 마사지 볼에 요가 타월까지 저희가 필요한 거 다 세트로 안성맞춤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집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달에 결제하시면은 무이자 6개월이니까 18,000원이면 되네요 정말 알뜰한 금액이죠 여러분 시중에 가서 좀 좋은 브랜드에 아니면 좋은 퀄리티의 이런 홈 트레이닝 세트를 갖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텐텐쇼로 특별한 조건으로 또 2018년에는 마지막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해보세요 이 동작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들로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배에다가 의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등과 허리에다가 의지를 하시던지 이 아리진볼에다가 의지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쫙쫙쫙 한다는 거 사실은 요가라는 것도 스트레칭이고요 빌란테스라는 것도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우리 여자들의 몸매 라인부터 전체적인 균형, 밸런스, 그리고 근력과 진짜 이 시원한 어떤 느낌까지 마사지한 것 같은 느낌까지 아주 총체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시원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여배인들도 보면 이 몸매 관리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의자에 앉을 때 기대서 안 왔는데요 끝에 딱 걸쳐 앉으면서 코어 근육에 힘을 딱 주는 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그냥 일반 소파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저렇게 버티고 앉아 계시잖아요 달라져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뱃살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배에 대해서는 뭐 맨날 고민입니다 절대 우리가 굶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어지러우니까 또 날도 더운데 이 더위를 극복하려면 잘 드셔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건강한 음식 잘 드시고 건강하게 우리 아리짐 이 풀세트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집에서 그냥 5분만 10분만 5분만 10분만 그냥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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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틈틈이만 관리해도 여러분의 몸매 라인이 달라질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부터 왜 등이 있는데 뻐근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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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디자인적으로도 예뻐서 어떤 분들은 예뻐서 또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인테리어 하신다고 구입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짐볼에 씌울 수 있는 커버까지도 두 가지나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함께 해보시고 2018년 마지막 생방송이에요 자 코어 핏볼 세트 커버까지 두 개 해서 드리겠습니다 폼 롤러 세트도 각각 사이즈 다르게 해서 스틱까지 드릴 거고요 마사지 볼에 스마이티볼, 요가 타월까지 파격적인 가격으로 풀세트의 구성 보시면서 앱으로 하시면 오늘 텐텐쇼이기 때문에 한 달에 18,000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 끊으실 때 그래도 몇십만 원 끊으시잖아요 저희는 18,000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한 달에 자 이렇게 한번 운동해보세요 건강관리하시고 예뻐지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작게는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